다 먹고 거의 다 먹었어 자려고 그래 안돼 먹고 자요 거의 다 먹었어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다 조금 흘렸어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는건가? 왜? 다 먹는건가? 다 먹는건가? 다 먹는건가? 한번 시켜볼까? 응 방금 오? 캤는데? 소리낸거 같은데? 다 먹었다 뭐해? 다 먹었다 다 먹었다 흥믄 수고하 하하 다 먹었다 이제 제을땅에 자꾸 내려간다 내가 팔 힘이 없나 봐 웃는다 왜 너무 자? 담드나? 트러블에 웃지 말고 아 얘 자는데? 자지 말고 어떻게 하네 잠 노력들 한다 이런 분위기야? 제가 고기에서 배운 거는 이렇게 잠도 못 자게 두들겨야 되고 못 자 그냥 우리가 모르는 새 트럼 한 거 아니야?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왼쪽으로 눕히고 싶어 아니 오른쪽은 엉덩이부터 봐봐 또 이렇게 돼 적으로도 몸통을 돌려야지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망고 좋아하네 응 난 망고 좋아 오빠가 만든 거야? 응 금방 만들었네 근데 맘처럼 안 돼 이거 이거 만들어야 했는데 이거 만든 거 아니야? 검은 줄이 모자라 짧아 아빠가 만들어줬어 아빠가 만들어줬어 아빠가 만들어줬어 잘 거 같은데 보다가 자는 거예요? 그치? 책은 보다가 잠들지 어이구 딸꾹질 하다가 잠에서 깼구만 괜찮 딸꾹질 했어 우리 튼튼이 괜찮아 졸리고 딸꾹질도 하고 근데 그 법도 나 바빠 웃기도 하고 그럼 괜찮아 금방 멈출 거야 응 더워 얼마나 참는 거 같아 얼마나 고통 좋아할까 멈출 거 같아 멈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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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끝났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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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진짜 끝? 끝 며칠 만에 나가는 거야? 5일 만에 나가는 건가? 얼마서 그럼 토 여기? 지하로 내려가는 건가? 그냥 들어갔어 이따가도 들어갈까요? 안녕히 계십니까? 뭐 가나? 들어갈게 여기 한 번 안 떼는데 괜찮겠지? 성모가 이렇게 손 조금 떼겠는데 여기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방수패드? 패드 이렇게 붙여줘야 하는데 방수패드 사보자 근데 그거 막 붙여도 되는.. 막 떼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한 열흘째 아니 아니야 그때 월요일날 이거 부채로 붙여준 거야 태어날 때 아 그래? 그럼 5일째네 45분 톱? 응 괜찮겠지? 응 괜찮아 다시 꽂아야 되거나 그러지 않겠지? 응 소독만 하면 될 거야 응 물고씨를 지나서 저기는 약간 긴급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렇지? 응 여기 그때 자기가 입원했던 응급실 응급실 맞아 여긴데 여기 여기 저기 창문 열려있는데 저기야? 응 저쪽에 입원해 있었지 맞아 어 여기 주차장 있는데? 다행이다 저 있다 어린이병원 근데 여긴 좀 환가하다 저기보다 그치? 응 병원을 통해서는 못 오나?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? 너 여기다 주차하는게 봐 여기 여기 아니야? 병원 주차장? 응 너 여기다 주차하고 아 여길로도 나올 수 있을 장례식장인가? 장례식장인가?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응 어딘지 알겠어? 응 장례식장 볼까? 이따 여기로 가볼까? 그래 길 찾을 수 있겠어? 밤에 오더라도? 네 훨씬 더 키네 그래? 네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 먹기로 했던 크로와산 이제야 없는 겁니다 꼬리는 찜질방 온 것 같지? 찜질방 오셨어요? 여기 찜질방 오지 튼튼하 여기 찜질방 오지 튼튼하 맛있어요?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흠흠 먹어야지 먹어야지 천천하 울지 다 먹고 자요 다 먹고 자요 다 먹고 자요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붙이잉 응 다 먹고 다 먹고 요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늦은 참 흐흫 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